문화가 있는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활력도시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곳에 수도권 동북부의 문화거점 남양주 왕숙이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됩니다 서울과 약 5km 거리 탁월한 입지의 왕숙이지구는 경의중앙선 신설력, 도시철도 연장 등 쾌속 교통망이 갖춰지면서 서울 강남북 도심 30분대 출근이 가능해집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지들이 인접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는 왕숙이지구는 도시행정중심의 다산신도시 경제산업중심의 왕숙지구와 함께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새로운 도시에서는 삶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며 풍부한 녹지와 공원 안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누립니다 어디로든 이동이 쉽고 빠른 촘촘한 교통망이 출퇴근 시간을 줄여 생활은 한층 여유로우며 휴식과 여가,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디자인 도시에서 직접 문화예술을 창작하며 즐기는 나와 가족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펼쳐집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왕숙이지구는 문화,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을 도시 곳곳에 계획해 활력 넘치는 도시를 선사합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왕숙 문화벨트가 만들어집니다 창작과 공연, 전시, 창업 교육까지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삶이 펼쳐집니다 접근성 좋은 신설력 남측의 대규모 공연장과 두 개의 물길이 만나는 문화공원, 야외 공연장 등 시민들을 위한 풍부한 문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왕숙 문화발전소는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창작과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원 공간이자 시민들이 크리에이터와 만나고 교류하며 직접 창작 경험을 하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며 함께 누리는 도시 삶 속에서 생활과 예술이 하나가 됩니다 언택트 시대 여유롭게 열린 도심이 펼쳐집니다 지구중심 도시철도 환승역과 연계하여 도시를 상징하는 열린 광장이 조성되고 역과 광장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보행공간을 통해 역에서 하천, 집까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만나는 활력 넘치는 공간 주거와 상업시설 사이에 걷고 싶은 길이 지나가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됩니다 삶의 여유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곳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입니다 왕숙 이지구는 다양한 세대가 꿈을 실현하는 질 좋은 평생 교육 도시를 지향합니다 그 중심은 학교와 공원,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복합화된 스마트 에듀파크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만나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열린 공간은 맞춤형 세대 돌봄이 이루어지는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도심 속 열린 단지가 펼쳐집니다 물길과 녹지를 따라 공원과 광장에서 역까지 하나로 연결된 보행공간은 시민들의 빠른 출근길이며 학교 가는 놀이길 행복한 도시 마실길로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길이 됩니다 열린 공간에서 전 세대가 어울리는 끊임없는 배움의 도시 왕숙 이지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문화가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평생도시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설렘이 있는 도시 생활과 예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끊임없이 실험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력 도시 여기는 남양주 왕숙 이지구입니다 남양주 왕숙 이지구 남양주 왕숙 이지구 남양주 왕숙 이지구 남양주 왕숙 이지구 남양주 왕숙 이지구